삼성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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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명이 확진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되었고 현재로서는 메르스의 2차 이상의 감염매 진원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병원은 이로 인하여 병원의 일부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강북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1968년 11월 2일 고려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한 강북삼성병원은 설립 당시 최신 의료기자재와 병동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의료기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1981년 국내 최초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였으며 1994년 삼성의료원으로 편입 1995년에 강북삼성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2년 수원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추가 오픈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내 최대 당뇨혈관센터를 오픈했다. 미국 볼티모어 존스호킨스 보건대학원과 2009년 MOU를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임상역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유방갑상선암센터를 오픈해 진단에서 수술까지 2주 프로세스를 정착시켰다. 2013년에는 진료당일 암 확진, 3일 내 수술, 수술 후 7일 내 퇴원이라는 1.3.7 원스톱 서비스를 앞세운 소화기 암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원 내 김구가 해방 후 진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던 경교장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300여 명의 의사와 600여 명의 간호사를 포함한 약 22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의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무난노 29에 있다.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은 한때 제1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분리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2010년 7월 1일에 마산삼성병원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전환되어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은 경상남도 최초로 심장수술과 불임환자 체외수정,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한 병원이다. 심장센터와 불임센터가 있으며 삼성제1병원과 연계해 불임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해원구 파룡로 158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창원시 최초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위과대학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위치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에서는 공식 부속병원이 아닌 삼성의료원 의사들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임용한 뒤 그 급여를 성균관대학교에 매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